1. 다음 중 가스 용접에 있어 납땜의 용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오른 것은? 3. 용재의 유효온도 범위와 납땜의 온도가 일치할 것. 2. 다음 중 미그 용접의 용적 이행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입상 이행은 와이어보다 큰 용적으로 용용되어 이행하며 주로 CO2 가스를 사용할 때 나타난다. 3. 다음 중 CO2 가스 아크 용접에서 일반적으로 다공성의 원인이 되는 가스가 아닌 것은? 1. 산소. 4. 다음 중 CO2 가스 아크 용접 결함에 있어 기공 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팁이 망호되어 있다. 5. 다음 중 연소의 3요소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4. 가연물 산소 점화원. 6. 다음 중 용접 비용을 계산하는 데 있어 비용 절감 요소로 틀린 것은? 1. 대기시간 최대화. 7. 티그 용접 토치는 공냉식과 순행식으로 분류되는데 가볍고 취급이 용이한 공냉식 토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몇 에이 정도까지 사용하는가? 1. 200. 8. 다음 중 용접 작업에 있어 가용접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2. 개선 홈내의 가접부는 백치핑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9. 다음 중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 2음의 종류로 볼 수 없는 것은? 4. X2음. 10. 다음 중 용접용 보안면의 일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용접용 보안면의 내부 표면은 유광 처리하고 보안면 내부로는 일정량 이상의 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12. 다음 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 사용되는 용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용융형 용제는 거친 입자의 것일수록 높은 전류에 사용해야 한다. 12. 다음 중 가스 용접 작업에 관한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3. 산소 및 아세틸렌 병 등 빈병은 섞어서 보관한다. 13. 다음 중 전기저항 용접에 있어 맥동 점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모재 두께가 다른 경우 전극의 과열을 피하기 위하여 사이클 단위를 몇 번이고 전류를 단속하여 용접하는 것이다. 14. 다음 중 제품별 논의 및 국부 풀림의 유지 온도와 시간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탄소광 주강품 625-25도씨 판 두께 25mm에 대하여 1시간 15. 티그 용접에서 교류 전원을 사용 시 모재가 극이 될 때 모재 표면의 수분, 산화물 등의 불순물로 인하여 전자방출 및 전류의 흐름이 어렵고, 텅스텐 전극이 극이 되는 경우에 전자가 다량으로 방출되는 등 2차 전류가 불평형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4. 전극의 정류 작용 16. 다음 안에 가장 적합한 내용은? 2. 통전된 전류의 저항약 17. 다음 중 가스 절단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3. 호스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해진 꼬임 상태로 작업한다. 18. 다음 중 CO2 아크 용접 시 박판의 아크 전압 산출 공식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단 I는 용접 전류 값을 의미한다. 4. 보는 0.04 곱하기 I 플러스 15.5 플러스 마이너스 1.5 19. 다음 중 방사선 투과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라미네이션 및 미세한 표면 균열도 검출된다. 20. 다음 중 용접 결함에 있어 치수상 결함에 해당하는 것은? 변형 22. 볼트나 환봉 등을 강판이나 형강에 직접 용접하는 방법으로 볼트나 환봉을 홀더에 끼우고, 모제와 볼트 사이에 순간적으로 아크를 발생시켜 용접하는 것은? 2. 스터드 용접 22. 다음 중 용접부의 검사 방법에 있어 비파그 시험으로 비드 외관, 언더컷, 오버랩, 용입불량, 표면 균열 등의 검사에 가장 적합한 것은? 2. 외관 검사 23.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가우징, 결함 부위 제거, 절단 및 구멍 뚫기 등에 널리 사용되는 아크 절단 방법은? 4. 아크 에어 가우징 24. 가스 용접에서 산소용기 취급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산소용기 벨브, 조정기 등을 기름천으로 잘 닦는다. 25. 200V용 아크 용접기의 1차 입력이 15kVA일 때 퓨즈의 용량은 얼마가 적합한가? 2. 75. 26. 용접법과 기계적 접합법을 비교할 때 용접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이음 효율이 낮다. 27.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피보가크 용접보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높다. 28. 가변 압축 가스 용접 토치에서 팁의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매시간당 소비되는 아세틸렌 가스의 양 29. 가스 용접에서 모재의 두께가 8mm일 경우 적합한 가스 용접봉의 지름은? 단, 이론적인 계산식으로 구한다. 4. 5.0 30. 피보가크 용접봉의 탄소량을 적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2. 균열 방지를 위하여? 31. 전류 조정이 용이하고 전류 조정을 전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동 부분이 없으며, 가변 저항을 사용함으로써 용접 전류에 원격 조정이 가능한 용접기는? 4. 가포와 리액터형 32. 아세틸렌은 액체에 잘 용이 되며 석유에는 2배, 알콜에는 6배가 용이 된다. 아세톤에는 몇 배가 용이 되는가? 3. 25. 33. 직묘 아크 용접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발전형과 정류기형이 있다. 34. 용접봉의 피복배합제 중 탈산제로 쓰이는 가장 적합한 것은? 2. 폐로망간 35. 절단 부위의 철분이나 용재의 미세한 입자를 압축공기나 압축질소로 연속적으로 팁을 통하여 분출시켜 그 산화열 또는 용재의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것은? 1. 분말 절단 36. 다음 중 아크 용접에서 아크 쏠림 방지법이 아닌 것은? 4. 직류 용접기를 사용한다. 37. 다음 중 압접에 속하지 않는 용접법은? 4.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38. 두께가 12.7mm인 연강판을 가스 절단할 때 가장 적합한 표준 드래그 길이는? 1. 약 2.4mm 39. 가스 용접 작업에서 양호한 용접불을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2. 모재의 표면이 균이라면 과열의 흔적은 있어도 된다. 40. 탄소강에 니켈이나 크롬 등을 첨가하여 대기중이나 수중 또는 산에 잘 견디는 내식성을 부여한 합금강으로 불수강이라고도 하는 것은? 3. 스테이니스강 41. 다음 중 CU의 용융점은 몇 도씨인가? 1. 1083도씨 42. 다음 중 철강의 탄소 함유량에 따라 대분유한 것은? 1. 순철, 강, 주철 43. 경도가 큰 재료를 A1 변태점 이하의 일정 온도로 가열하여 인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하는 열처리법은? 1. 뜨임 44. 공구형 강제로 고탄소강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경도와 네마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45. 마그네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 면심이 반격자이며 냉강 가공이 우수하다 46. 탄소강의 열처리 방법 중 표면 경화열처리에 속하는 것은? 4. 질화법 47. 내열강의 원소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2. 크롬 48. 알루미늄의 약 10%까지의 마그네슘을 첨가한 함금으로 다른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에 비하여 내식성, 강도, 연신률이 우수한 것은? 3. 하이드론 알륨 49. 다음 중 탄소강에서 적혈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원소는? 2. MN 50. 다음 중 용접 이별이 일정할 때 냉각 속도가 가장 느린 재료는? 2. 스테이니스가 52. 그림과 같은 도면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2. 드릴 가공 구멍의 지름은 20mm이다 52. KS에서 기계 제도에 관한 일반 사항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길치수는 특별히 지시가 없는 한 그 대상물의 측정을 3점 측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아여 지시한다 53. 일반 구조용 압연강제 SS400에서 400이 나타낸 것은? 1. 최저인장 강도 54. 그림의 용접 도시 기호는 용접을 나타내는가? 2. 플러그 용접 55. 다음 선들이 겹칠 경우 선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4. 숨은 선 56. 그림과 같은 구조물의 도면에서 내 단면도의 명칭은? 3. 회전 도시 단면도 57. 다음 입체도의 화살표 방향을 정면도로 한다면 좌측면도로 적합한 투상도는? 1. 58. KS 배관 제도 벨브 도시 기호에서 기호의 뜻은? 2. 체크 벨브 59. 다음 그림과 같은 제3각법 정투상도에 가장 적합한 입체도는? 3. 60. 치수 기입이 20으로 치수 앞에 정사각형이 표시되었을 경우에 올바른 해석은? 4. 한 변의 길이가 20mm인 정사각형이다. 9. 칭신 azul